오늘 콩밭에 후배가 와서 전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8열 고속전기라고 하는데 아주 좋네요 뒤에 로터리가 칠 수 없을 정도로 로터리 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흙을 다 깨워 주네요 뒷밭에는 선풍홍을 심을 계획입니다 땅이 단단해서 트랙타로 오래 전기질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8열 고속전기로 아주 전기질이 잘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흙을 깨워주는 장비가 따라 붙어서 로터리 전기질인데도 로터리처럼 아주 깨끗하게 흙 표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콩밭에 쟁기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